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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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래 무게 잡고 나와서 그냥 공연을 한 번 한 번 한 번 들어오신 분도 좋습니다.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. 1915년 정답을 해주셨는데 103년이 무한 역사와 전통을 상상하는 전통곡 2015년 후에 음악의 주최자가 된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음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통곡을 쉽게 전통곡 전통곡 작곡 respwl 작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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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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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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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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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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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